지인이 봤을 때 본인이 뭐가 답답해서 신청을 해 줬을까요?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니까. 그치. 너분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닌데. 네네네. 그치. 그치. 보기에 근데 금전이 많이 맺혔는데 한두 해 맺힌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지금 금전운은 지금 맺혀있는 영국이라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금 풀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거기다가 지금 1, 2회 금전운이 맺혔다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갑자기 지금 열린다라고 말씀이 나오기도 어렵고 귀인이라고 앞을 쓴다 해도 사실은 허당이 많아요. 그게 뭐냐. 겉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속을 정확하게 들어 깊이 들어가 보면 별 볼일 없고 별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덕망이 지금 너무 없고 지금 본인은 어찌 보면은 지금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운이 상승세를 탔던 게 지금 갑자기 꼬꾸라져서 하락을 지금 타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좀 답답할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뭐 본인이 크게 키운 적이 없다는 말도 못하겠고 사업이라는 거를 또 인간도 본인이 많이 도왔을 것이고 또 도움도 또 때로는 받았을 거지만 할매 말은 그래 내가 지금 도움을 준 거에 비해서는 내가 받은 건 크게 없거든. 근데 인제 와가지고 인간의 좀 덕을 좀 받을래니 어려워 인제 와서. 그죠? 그러니까 현금을 융통하고 금전을 융통한 게 시급한데 어찌 보면은 은행의 문도 덜 열리는 형국이고 인간들도 말은 앞서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어놓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돈고가 사실은 우리 기주 입장으로 보면은 많이 맥혀들어갔어. 많이 벌었지만은 인간한테 한순간에 털어놓아줘야 되는 거고 본인도 실수로 인해가지고 엄한테 투자 잘못해서 다 엎어진 형국이거든. 할매 봤을 땐 그래. 그걸 다시 제기를 하려고 그러고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지금 다시 영차하는 거야. 그런데 글쎄 지금 점을 본다고 본인한테 지금 돈고가 갑자기 몇 월에 열려요 얘기하기도 모시게 하고 어느 쪽에 기인이 지금 차고 들어서 본인을 돕겠다 말하기도 지금 애매해. 지금 현재 우리 기주한테 널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누구 하나가 좀 괜찮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스무 명을 대도 지금 한 사람도 없거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의지할 데가 없다고. 답답할 수는 있겠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우리 기주도. 어쩔 수 없이 여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자 근성을 갖다 보니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일에 자꾸 앞장서게 되고 그만하고 싶고 나도 남 뒤에서 조용히 좀 숨어 지내고 싶건만 늘상 되고 이상하게 그건 안 돼. 그리고 누구를 비워 맞춰서 본인이 돈을 받아먹는 승채도 못 되고 내 거 있으면 주고 말아버려야지. 본인 거를 남들 거를 확 이래가지고 받는 그런 지금 성격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본인이 살래니까. 그렇지? 이제 자존심도 많이 상해. 사실 나 잘나갈 때 솔직히 내 도움 안 받은 사람 없는 듯하고 나 잘나갈 때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옹호하면서 내 옆에 많았는데 이제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가. 지금 떨어져 나가는 형국이라. 누구한테 비벼야 되지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르는 형국이래. 근데 지금 사업을 재개를 하자니 맥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금전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진짜 딱 아구맞게 조금 부족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했어. 그러면 또 그 일을 또 올리려고 하고 명패 만들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러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단계 단계에 좀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말은 못 해줘서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우리 기자한테 좋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지. 몇 년생이셔? 제가 75년생. 75년생. 아유 거기다가 지금 우리 기준님아 미안하지만 지금 올해 사업을 본인이 한다 해서 내년 내후년이 대기라지가 않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3년의 운수가 열려도 어려운 형국인데 좀 답답하다. 안 하자니 뭐 하지만은 지금 사실은 무엇을 또 펼치자니까 또 카페. 제의를 받았소? 제의도 받고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서 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식당으로 하실 거야? 아니면은 무슨 영어 그 뭐냐 유통으로 하실 거야? 유통으로요. 유통으로. 아유. 금전히 풀려야 뭐를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의 아이디어는 머리의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게 좋아. 얘기만 들어보면은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또 얘기를 보니까 본인 머릿속에 지금 펼쳐진 거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보면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하면은 아유 진짜 기가 막혀 저렇게만 되면. 그렇지? 그런데 딱 그 머리하고 이 저거는 재능은 있는데 아이디어도 있고 제목은 있는데 이게 뒷심이 부족하니까 처음에 끌어주는 스타트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스타트만 사실은 땡겨서 되면 우리 기주가 어떻게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좀 발생을 시키겠고만 지금 기인의 동망이 너무 부족하네. 본인이 쫄깃하기는 하는데 남들이 우리 기준 눈 보고 얘기 듣고 있으면 쏠깃해서 아 그래 지금 당장이라도 좀 투자하고 싶어. 그런데 딱 뒤돌아가는 순간 딴 생각 들고 딱 뒤돌아가는 순간 남의 얘기가 기로 들어와서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내어놓지 않는다고. 아이디어는 좋네요. 아이디어는 좋고 대사업이기는 한데 내가 가진 걸로 하면 누구 속시끄러울 게 없지.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내 돈 투자해가지고 내가 말아먹는 거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데 또 사업을 안 하잖아요. 우리 기준은 또 희한하게 또 그런 운이 자꾸 든다. 누가 제 일을 하든 제 안 하든 끌어당겨주고 같이 하자 함께 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럼 지들이 좀 돈을 대면서 해야 되는데 이노루스를 어떻게 본인 보고 다 그냥 앞장서가지고 일을 자기네들이 해주겠다는 거지 돈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나도 일은 해줄 수 있지. 돈이 없어 문제인 건데. 그치? 몇 월이요? 저 1월이요. 정월달이면 음력 얘기하는 거예요? 75년 전월달이면... 아이고 참 포부는 크네요. 작년에 많이 까먹었겠어. 너무 힘들지? 47도 괴로웠어 사실은. 47부터 사실 하향세를 타는 듯 해서 49에 점점을 찍은 듯이 사실은 이제 제 얘기를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본인 포기할 일도 많았고 진짜야 쪽팔리고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너무 쪽팔려서 사라지고 싶고 숨고 싶고 별짓을 다 하려고 했어. 그런데 자꾸 옆에서 용기 주는 몇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자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것으만은 아유 어떡한데 내년에 또 3제가 들잖아. 그런데 토끼띠 3제가 내년에 조금 두려울 수도 있단 말이지. 들어오는 수전이. 정월생이니까 포부는 있다지만은 아이고 이번 여름 하향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4년도 후반기를 조금은 봐야 되겠지만 몇월이라고 꼽아주기가 어렵네 그래.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엎어지기 전에 본인도 사업을 조금 빌고 영업 반면에 본인이 좀 정성을 기울였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 기주도 사주팔자가 우리 보살래들 못지않은 사주야. 근성도 그렇고 그리고 몸은 왜소하고 작은 여성 같지만은 대보가 누구보다 크고 남들 못하는 거를 무섭지도 않게 그냥 막 밀고 가는 게 있어.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야.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있지? 우리 기주보고 하는 말 같아. 그래서 분명히 기회는 올 것 같은데 참 지금 물고 하나만 딱 틀면 될 것 같은데 그거가 지금 맥혀서 우리 기주가 앞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 기주는 사업 문을 한번 꼭 열어야 돼. 그래야 외방에도 문이 열리고 그래야 귀인의 덕망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주가 받을 복이 지금 꽉 지금 맥혀 있잖아. 이 상황에서 누구 도움을 받고 누구 투자를 받아. 내가 받을 운이 열려야 여러 사람들이 딱 한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투자만 해도 본인은 할 수 있어. 지금 그 일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그 한 사람 하나가 지금 안 열려가지고 지금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만 갖고는 할 수 없다 이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어차피 본인 사업은 열어가면 사업이 열리면 못할 일이 없어. 근데 지금 그거가 맥혔다고. 그 한 곳만 잘 풀면 본인 분명히 문 열어가고 갈 일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올 한 해만 좋다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내년 봐도 지금 내년 봐도 조금 답답기가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밀고 만약에 어거지로 짜맞춰서 갖다 쳐.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하루아침 몇 개월 하고 엎을 거 아니잖아. 1년 하고 엎으면 안 되잖아. 지금 되게 큰 마음 먹었거든. 사실 작년에 진짜 다 내려놓고 싶었어. 그리고 그냥 나 잡아가셔. 그냥 어디라도 들어가서 그냥 산행이라도 해야 되지. 본인이 정말로 그냥 나 어차피 죽이려면 만들고 끝내버리자. 별생각 다 했거든. 근데 어쨌든 몇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없는 금전이라도 본인이 담아서 그 사업에 지금 투자할 일이 아니라 그 운을 열어야지. 진짜로. 그래야 본인이 뭐가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차서 나를 돕지. 도울 사람은 있어. 하고 싶은데 마지막 지심이 부족해. 지금 우리 기주한테. 그게 내 운이거든. 지금 우리 기주 운이 거기에서 지금 작년 새해 그냥 넘어왔는데 올해 무슨 영화가 나고 무슨 좋은 운이 있겄냐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대로 간다고 해도 내년 내후년이 사실은 막 대기라다 대성하다 말이 안 나오니까 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답답해. 우리 기주가 지금 보기엔 상당히 안좋아하고 얌전한 듯하고 앉아있지만 천불도 많이 나고 은근히 다이어트 성질도 있고 분이 불같은 성질이 있고 될 거면 화끈하게 밀어버리고 아니면 말아버려야 되거든. 근데 지금 내 성질대로 지금 못 풀어먹고 있어. 그러니까 막 할머니도 지금 점을 보는데 가슴에 지금 탁 답답점이 들어오고 지금 밥이 얹힌 것 같아. 여기 엉치가 탁 얹혔어. 지금. 그러면 소화제를 먹어서라도 이 얹힌 게 풀려져야지 뭐라도 소화를 시켜 내려갈 텐데 지금 늘게 웃다니까. 까딱 차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가을을 다 비워놓고 지금 사실은 본인이 또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저지른 게 너무 많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본인이 지금 또 힘을 한번 내보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뭘 싸놓은 게 있으면 그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밀어두되 새 운은 받들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지. 근데 이도저도 아닌 거를 지금 다 엮어놓고 묶어놓고 있으니까 뭔 새 운을 받을래도 받을 수가 있으며 사업을 열래도 열겠냐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운수 한번 받으셔야 돼. 철학관 다니면서 뭐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전만 본다고 몇 월에 되고 며칠에 되고 이런 거 절대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어. 우리 기준님아 어딜 가더라도 여사장님이 지금 사실은 엄청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왔어. 이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 안 그래. 이제 여기서 엎어지면 그만둬야지. 지금 그 마음이거든. 그럴 거면은 말 그대로 진짜 조그만 기운이라도 잡아서라도 뭐라도 끌어서라도 내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생결단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점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 지금 10원이 아까 지금 10원이 어려워요. 지금 100만원도 괴로워요. 이럴지만 몰라도 투자해야 돼. 사업은 투자인데 내금전 10원 안 되고 투자 어떻게 하오. 그래 안 그려. 누구한테 10만원을 끄더라도 그것도 내 능력이 있어도 있고 빚도 요즘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상황이야. 근데 내가 그동안 뭘 했나 싶겠지만 그걸 한번 본인이 운을 열어봐야 그래야지 또 나를 기보고 내 힘을 실어놓고 내 사업을 크게 봐서 누구라도 달려대지 지금은 딱 유리간이 있어 본인 앞에 유리막이 딱 있어 그러니까 돌진을 할래다가도 멈치 돌진을 할래다가도 멈치 될듯 될듯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완달이 나 죽겠어 지금 될 일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난 접으라고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본인이 지금 외방을 얘기해보니까 그래도 그거는 수는 있겠다 그거는 견줄만 하다 근데 밀사람이 있어야지 나를 믿고 따라주고 밀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밀사람 하나 그거 하나 풀어 그러고 나면 괜찮아 그러고 나서 시작하면 돼 뭐든 그러면 제가 어쨌든 사업을 해도 되는 걸까 제가 진짜 작년에 힘들면서 제가 진짜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저한테 컨설팅 회사를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그런 회사 들어가봤자 또 그분들도 좋은 일들 해드리는 거고 맞아 네 그리고 막 저하는 사업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실력도 좋다라고 인정들도 많이 해주시는 그렇죠 아이디어가 많다니까 다들 그냥 가져가기 주고 내 아이디어만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그럼 내가 뭐하게 그지? 내 거를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쩐이 부족한 문제인 거야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지금 저 정말 도와주실 일 같은 거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해서 진짜 컨설팅 회사라도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면서 솔직히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버티면서 너무 안 받아야 될 돈도 받아서 빚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힘들지 절벽에 서 있는 상태라 그렇지 맞아 솔직히 내일도 뭐 이렇게 투자 관련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막 그렇게 계속 만나기도 하고 요새 계속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기회도 생기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기회만 생기면 뭐해 결론이 나야 되는데 찍는 게 안 돼 지금 찍기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 한 고비 그거 하나 넘어가면 본인 수술 넘어갈 일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자면 봐봐 아까 할머니 그러잖아 일해 줄 사람이 있다니까 돈을 들고 와야지 근데 일만 해주면 나도 일만 할 수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발생은 나보고 다 하라고 지금 내 책임을 지금 물어버리니까 어깨가 너무 무겁다고 그러니 사실은 기준이 아싸라게 얘기할게요 사업은 운이야 안 그래요 아무리 머리가 적게 벼천재가 있어도 운이 없으면은 엎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기주가 지금 운이 어디서부터 맥혔냐고 얘기하잖아 지금 오래 딱 맥혔어? 그 얘기 아니야 할머니 얘기하잖아 지금 몇 년 됐어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저만 본다고 운이 뚫리겠냐고 우리 기주가 벙어리 냉가슴 말하면서 속아리 많이 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접지도 못하고 던지지도 못하고 지금 끌어안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이유는 우리 기주가 어? 내가 펼쳐놓은 게 많으니까 내가 이거 내가 해결 안 되면 난 죽어야 돼 그냥 안 그래요? 지금 내 목숨 내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보자 산목숨이니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주는 어쨌든 인파들이 있는 거야 본인은 그 한 사람만 내 옆에 붙어있어도 본인은 그 사람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힘들어도 끌고 가거든 말했잖아 작은 고추 엄청 맵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거기서 한 꼬만 딱 풀리면 되는데 그 한 꼬만 지금 맥혀있으니까 그 고를 풀러와 진짜로 믿거니 말거니 하지 말고 사업은 운이야 운수가 지금 맥혔는데 뭐를 하겠어 인간도 뚫어야 되고 내 사업의 문도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게 거기서 확 맥혔잖아 그러면 그지?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